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마지막 날인 오늘, 군의군이 극적으로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이로써 6년 동안 추진돼 온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의 소보와 의성 비안으로 갑니다. 공항은 8년 뒤인 오는 2028년에 완공될 전망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보 공항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김영만 군의 군수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김 군수는 어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무산위기에 몰린 신공항 사업을 살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제가 단독 후보지를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다녔는데, 참 공항은 무산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 도민들의 열망을 받아들였어. 이 합의문에는 민간공항 터미널과 공항 진입로, 군 영해 관사를 군의군에 배치하고, 군의와 의성에 각각 330만 제곱미터의 신공항 신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공무원 연수시설을 공항 이전 사업이 끝날 때까지 군에 짓고, 군의 관통도로 25km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군의군의 대구 편입도 포함됐습니다. 김 군수는 오늘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서에 서명을 하고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2014년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면서 사업이 시작됐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다 6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통합신공항 건설로 생산 유발 36조 원에 일자리는 40만 개가 늘 것으로 대구경북연구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와 관련해 경상북도는 의성 국민의 소외감이 크다고 보고 배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의성이 필요하거나 요구하는 사업도 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14일 선정위원회에서 공동후보지를 이전터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항 이전터가 결정된 만큼 사업 주체인 대구시와 국방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8년 뒤인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